경북 청송군 안녕하십니까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. 경북 청송군에서는요 현비안 강수욕장을 개장했다고 합니다. 청송군은 청송읍 소재지에 위치한 현비안 강수욕장을 오는 21일 개장해 4달, 19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가니 샤워장, 야외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각종 물놀이기구는 물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구명조끼에 안전요원까지 배치가 됩니다.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캥피할 수 있는 공간과 주차장도 마련돼 있습니다. 특히 황금 매기잡기, 어린이 물총놀이, 진검다리 건너기 등 이벤트 프로그램도 7월 22일, 8월 5일, 8월 12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.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비안 강수욕장은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안전한 물놀이, 비서공간이며 또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.